판매가수 김종선씨께서 직접 출신 미션곡 정서영은 근데 저를 진짜 위하는 걸까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션곡이라서 이게 이제 서로 애인 놔두고 선 보러 나갔다가 서로 발각되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천성년분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요 중간에 선을 한번 볼게요 자 홍경민씨가 부르는 천성년분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시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엔 맘 뿐이 되는 걸 맹세해 약속을 정하고 그날이 왔어 시켜서 떠도 있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한 눈 속에 등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너 만난 때와 다른 느낌에 설레임을 안고 집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대로 좋았던 거야 나를 믿고 있는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우리가 이번 한번만 용서해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어떤 여자일까 상상으로 했어 예뻤으면 기독하시면 좋겠어 혹시나 하고 교유를 삽히고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 드디어 내 친구의 모습 보이고 난 죽어 고개를 숙었어 금밀학교 등장이란 친구 얘기에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니 내 앞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더 반짝한 나보다도 방어하는 분 서로 믿고 있다 너와 나 귀가만 떠들어 버렸어 서로 용서해 이방만 이래서 우린 어쩔 수가 없나 봐 서로가 되도록 위해 만나보아도 결국엔 이렇게 우리 둘이서 또 만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쁜 너의 곁에 이렇게 착한 내가 있었어 우리 결코 그렇게 미안해 하지만 예쁜 추억을 만든 것뿐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